이번 광주가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권우 기자, 호남 지역 오전 투표율 비교적 낮았는데 오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도 투표서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투표율은 사전 투표를 합산해 30.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투표율은 각각 50%, 40.8%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오늘 투표율이 비교적 낮았지만 사전 투표가 합산되면서 투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곳 광주 북구 영봉동 투표소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유권자가 왔다가 급히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투표소에는 겹쳐진 투표용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권자가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전남 화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 신안 홍도와 흑산도 등 투표소가 들어서지 않은 일부 섬 주민들은 선관위에서 마련한 선박을 타고 육지로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주의 현재 투표율은 43.7%입니다. 광주 북구 영봉동 투표소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광주 북구 영봉동 투표소에서 TV조회는